좋습니다.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요. 좀 더 가까이 서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미소. 자, 셋, 둘, 하나. 가운데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한 번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다 같이 손하트 하면서 가운데 봐주실까요? 손하트, 미녀와 손정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드라마 대박나라고 마지막 파이팅 하면서 단체 사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좋습니다. 심천 파이팅을 들으셨고요. 배우분들 그대로 계신 상태로 이 드라마를 완성시켜줄 연출을 만드신 우리 홍성구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서실까요? 끝에? 아, 끝에 괜찮으세요? 네. 항상 카메라 뒤에서 또 수고를 해주시는 감독님이니까 이 자리에서만큼은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 감독님을 중심으로 조금, 네, 그렇죠. 감독님 빛나게. 반짝반짝. 아, 좋습니다. 감독님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아, 고생 많으십니다. 하면서 반짝반짝. 감독님과 같이 손아트, 일곱 분 다같이 손아트 정면보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영아, 순정남을 만들어가는 일곱 분 함께 같이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무대 위로 모시고 공동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